씩씩은 가야 된다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오늘의 문화에 들어간 곳에서 도전간에 찬양을 입고 보러 간절히 오고 다리를 잘l 바로 검지 못한 것 같아요 바로 바다다 또 여행을 가야 된다 서울러 가는 곳 모든 것들을 스카펫에 연애한 주변의 방향은 내가 변호함으로 서울러 간장 大家好我是nana歡迎回到我的頻道 今天我要從東京搭巴士到群馬來進行一日遊 我參加的是日本當地local的旅遊巴士 日本政府為了促進疫情後的觀光 推出了非常優惠的配套措施 巴士行程的價格直接打了40%off 因為我是平日出遊 所以還會贈送你3000塊的coupon 讓你在旅行的當地去做實用 非常的划算 這次參加的行程裡面包含了三個吃到飽 以及兩個觀光景點 有蘋果吃到飽 豆皮吃到飽 還有螃蟹吃到飽 兩個景點就是有非常壯觀的吹歌瀑布 以及溫泉非常有名的伊香堡溫泉 那我們就跟著nana一起來 看一下local的巴士有什麼好玩的行程 在這裡 graph成為裡面的雞酒 跟著油 微放著 也會有很多的雞酒 平日是肉 有燈一片 泡沫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ec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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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